피터? 피나? 원수가 진영 어떠냐? 푸딩은 모모네 강아지 이름이에요 푸딩! 푸딩 락키 100원 곧 넘어질 것 같은데 약간 입술 보이는 브이앱인데 뭐야 아빠가 쿠키였더니 쿠키? 너무 많잖아 그치? 쿠키 오늘 제 아빠 생일이에요 한조비 오메데또 라멘 해 그럼 라멘 쿠키 쿠키가 제일 많지 쿠키 몬스터 알아? 알지 다 입지 않았네 이렇게 생겼었나? 쿠키는 근데 너무 많을텐데 쿠키 몬스터 쟤는 장난 아니야 지금 아리가 또 나이 혼자 하는데 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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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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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 비르 비르 보다 낫다 비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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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거 먹어도 돼? 그 음료수 그 음료수 조그마한 거? 응 나도 너 무슨 가? 나도 사과 사과 뭐하지 땡큐 기억나? 여기에서 우리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먹었던 거 먹었던 거 완전 맛있었는데 뜯어줄게 감사합니다 비르 괜찮은데 비르 비르 진저 에이르 에이르 진자 진자에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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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했지? 먹는 걸 일본어로 하면 귀여울 거 같아 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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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괜찮은데 도비 도비 미르 모모는 미르가 마음에 드나봐요 빙 빙고 내가 조명 가려서 얼굴 완전히 상이해 메밀 메밀 메밀아 스시 로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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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다크 보여? 로빈 나 옛날에 비해서 나크가 없어진 거 같아 로빈 나 나크 진짜 심했거든 지금 하나도 없는데? 그치? 나 옛날 진짜 이렇게 심했어 로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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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일본사람 된 느낌이야 로빈 로빈 왜냐면 뭔가 한국사람들이 부를 때 로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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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없어? 로빈 물 없어? 있지않아 물 다 먹었어 없어? 어 완전 다 먹었어 물 줄까? 어디 있어? 엄맘 나 보고 있었구나? 그래서 안 먹고 완전 귀여워 아 그래, 나한테 와서 너달라고 하지 왜 이렇게 맛있어. 왜 이렇게 먹었어? 배우자 너무 물을 잘 마셔가지고 먹고 사야 될 거 같아. 하나 더 해. 하나 더 해. 응. 두개. 아, 왜 이렇게 맛있어? 이거. 부디? 중국어 한마디 해도 돼요? 그럼요 나한테? 내가 한마디 하라고 하는 거야? 한마디 해도 돼요? 그래서 한마디 하고 싶은 줄 알았어 너가 한마디 해달라 미야오 미야오 워슈머머 미야오 멈추지 안 돼요 초콜릿이에요 나 그거 하나 먹어 안 먹었다고? 진짜 맛있더라 맛있게 이거 네 다크스더클 아 진짜요 붓기가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설리반 어때? 그럼 설리반 생각했지 제일 첫 번째가 생각했지 근데 발음 힘드니까 리반 일본 발음이면 사리 비어 해 비어 비어? 비어 맥주 비르 빰비 비어 얘는 진짜 그 캣타워 있어야 될 것 같아 두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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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부 같은데 다시는 여기서 안 하는 거로 바비 괜찮은데요? 바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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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러네 안젤라? 안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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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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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데 서리 서리 자동으로 꺼지겠다 젤리 졸귀 하루 멀리 하루 멀리 피카 피카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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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카피카 피카 야 우리 집 강아지가 질타고 있대 뿔랑 너비가 너무 유명해져서 이준 Kin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배경 을 Avenging 감사합니다.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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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크롱도 공룡 아닌가? 크롱 렉스야 렉스 아 크롱 공룡이야 크롱 어때?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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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스 렉스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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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키 파인 애플 애플 애플이 뭐였지? 나 알았었는데 링고 무슨 고 아니야? 애플? 그냥 애플? 파인애플? 사과 사과? 링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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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ед 링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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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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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라 윌을 할 건가요? 윌을? 윌을? 도비? 도비? 윌을? 근데 약간 거기에 나오는 윌이 있잖아, 진짜 윌을 좀 닮았어, 윌 윌? 응 잠깐만 윌이 약간 도비상 아니야? 응, 도비상 아니, 얘상 진짜 좀 더 진하지 아니야 근데 뭔가 닮긴 닮았다 그치? 그 해리포터 도비 닮았을 줄 알았어? 아, 그러지 근데 뭔가 이런 거 보면 아, 도비 닮았네 근데 좀 뭔가 있지 않아? 좀 성격이 뭔가 표정? 약간 그 소심한 느낌 응, 맞아 착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가 봐, 눈이 이렇게 어, 맞아, 약간 아니 마시메로 닮았어 응 아야, 아야 윌을? 윌을? 아, 문 진짜 문, 같이 해 아, 무서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얘네가 놀 때 이제 우리가 밑에 누워있다 얼굴에 떨어지면 사망 안 하는 거야 응 돼지예요? 돼지예요 너무 잘 돌아 어떻게 이렇게 잘 놀지? 진짜 다행이다 약간 쉬는 시간, 지금 물 타임 쉬는 시간이란게 진짜 물 많이 먹어 응 이리세요, 여보? 아, 부우 진짜 웃고 있는 거 같아 어, 뭐야? 부우, 이리 와 부우?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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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기 우우,achi 우우 유아 우우 도비 도비 하니까 좀 오는 거 같긴 한데 그렇지 미르 해도 오는 거 같긴 한데 미르 도비 도비 뿌 뿌은 혹시 알아 뿌은 진짜 멀리서도 뿌 하면 와요 너무 신기해 도비 도비 미르 미르 다 같기도 하고 뭔가 미르 같기도 하고 미르 미르 너무 착하게 생기지 않았어? 착해 어때? 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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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유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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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있을 것 같아 유미 유미야 귀여운 여운 귀여워 진짜 인형 같아 인형 인형 바닥 바닥 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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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비도 이렇게 웃는다고 도비 아 귀여워 귀가 완전 도비 같기도 하고 너무 도비 같아 귀가 나 요즘 진짜 해리포터 봐서 계속 보거든 귀는 진짜 도비인데 귀 이렇게 된 거 뭐 없을까요? 근데 귀 때문에 도비 아니잖아 그치? 도비를 했던 이유가 그게 생각나서 어렸을 때 저희 제 친애 언니가 귀가 너무 도비 얼굴이 너무 다르긴 한데 귀가 진짜 도비지 나 귀 때문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제 친애 언니가 어릴 때 귀신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도비였어요 도비 근데 왜 얘가 도비야? 도비 그냥 도비 이게 생각나서 도비 괜찮은데 뭔가 없을 거 같은 거야 처음에 그 해리포터 생각이 안 났어 응 그래서 그거를 했다가 근데 도비 좋은데? 도비 나 근데 얼굴 보니까 진짜 아닌 거 같긴 해 너무 착각 순하게 생겼잖아 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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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하게 순하게 하게 미르 하게 그거 아니야? 하게요 못 먹어 아 귀여워 뿌 귀여워 꼬리 봐 뿌 멋있어 뿌 진짜 귀가 이런데 도비는 이래 아니 처음에 근데 요즘 이랬거든 근데 요즘 이렇게 이래 왔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중에 이렇게 될 거 같기도 해 그런 거 같기도 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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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도비 할까요? 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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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몰라 바꾸면 지금이야 도비 도비 바꾸면 지금이야 오늘 지금이야 지금밖에 없어 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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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탁 배숍 도비 도비 옳지 거기다 놀아 모카 루피 루피 좋은데 소키 겨울에 데려왔으니까 겨울 겨울아 겨울 뭐야 후유 후유 하울 하울? 하울 잘 어울린다 하울 지니 지니? 저희 스태프분들이 지니 너무 많잖아요 지니 아기 아기? 아기 아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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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 광고 많이 들어올 것 같아 광고 도모다치 도모다치 도모랑 다치 했으면 귀엽겠다 도모다치 도모같이 도모 자스민 베르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자스민 차라리 알라딘 알라딘 저거 노는거지 진짜 잘 논다 진짜 그거 같아 라이언킹 심바 아니 저렇게 놀잖아 그거 몰라? 라이언킹 어렸을 때 알고 봤더니 유기견이어서 호랑이만 호랑이랑 아니 어렸을 때 심바랑 여자 애기 저렇게 싸우잖아 진짜 진짜 대박이지 않아? 호랑이도 어릴 때 이런 것들이잖아 호랑이 맞나? 그 애기 호랑이? 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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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봤을 때 진짜 사자가 봤어 알고 봤더니 사자랑 요리지테리아 나서 기분 근데 컸는데 막 완전 이놈티 막 완전 나보다 고 사자 사자 괜찮은데 그냥 사자 다 사 그냥 오늘 안에 정하는 거죠? 응 오늘 안에 정해라 내일 되면 또 내일 되고 내일 되면 또 내고 그러면 그냥 도비 된다 맞아 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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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두비 좋다니까 뭐가 달라 뚜비랑 아 뚜비랑 뚜비는 걔잖아 뽀 친구 뚜비 뭔가 그 발음이 뚜 뚜비 보라 뭐하지? 꼬마 앞머리가 많았어 앞머리가 많았어 앞머리가 많았어 나 진짜 잘해 점프 점프 너무 잘한다 점프 나 진짜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 쟤 지금 내가 말했지 뭐 어쩌고 저 하지 말라고 했지 아까 간식 그거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왜 아까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왜 너만 먹냐 나도 같이 먹자고 너만 먹냐 거기 먹거냐 지금 진짜 재밌다 사랑해 형 사랑해 너무 재밌다 너무 좋아 사랑해 강아지 언어에 대해서 공부해봐야겠다 강아지 언어에 대해서 공부해봐야겠다 저거 진짜 모르겠다 너무 궁금해 진짜 막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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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보자 어디 한번 안아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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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진짜 아니면 이런거 아니야? 이 요리? 형 오늘 나 너무 많이 먹었으면 칼로리 좀 태우자 고고고고고고 막 이런거 나 잡아? 나 잡아봐라 이런거 나 잡아봐라 와 진짜 대박이나봐 진짜 이거 진짜 어? 너무 무서워 음 음 음 뭐하세요 음 음 음 뭐하세요 음 음 뭐하세요 음 뭐 하세요?